아버지 회사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나타난 겁니까? 어차피 끝까지 준비를 생각은 없었어. 내가 정한 타이밍이 나타나주려고 있거든. 신하사가 홍무섭한테 당하고 있는 일들 밝히세요.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비세요. 군검사로서 했던 악행들, 그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과거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답이 되기도 하니까요. 가장 군인 같지 않은 얘가 군인의 자식이었다니. 도배만. 니가 그 아이였구나. 내가 살려냈던 그 아이. 정말 그 아이였구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